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예쁘다. 헉! 헬리스앤포카 헬리스앤포카 우와 내가 유튜브에 담아야겠다. 봤어요? 진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아쉽다. 우리 오늘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요? 아쉽다. 오늘 치킨 먹을거야? 좋아 좋아. 하니꺼 먹어봐. 진짜 맛있어서.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이 다. 하는거에요. 하니꺼무가 제일이 알아. 맞아 맞아. 다 아는구나. 역시 맛있는건 생산사람들 다 알아. 아악. 아아아아아아 민지? 지도가 내년에서 먹는데 다 먹고... 다 먹었어. 다 못 먹었죠? 이 사람이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그거 나 거의 하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이거요? 거의 항상 다 먹을 수 있는데? 내 손에서 먹었는데...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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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이거 거의 어제 1, 2, 7 애들 엽떡 한 통 거의 두 통 시키면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만나면 엽기떡볶이 알아요? 엽기떡볶이 한 통에 그... 허니콤보 한 통 이렇게 해가지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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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이 이렇게 먹어요 치킨만 먹어도... 치킨을 그 엽떡 국물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해피님이 주신 소금 초코 휘낭씨 잘 먹을게요 대박 바닷가 인갱 이렇게 Gold-Cook 중국어 새해 싹 여기? 아니 지금 너 두 번째 아니야? 7 누가 앉아? 현정이 들어와 빨리 들어와 하나 둘 셋 짠 엔스트레이션 그냥 내가 엔시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험나 웃겼습니다 푹 뭐야? 맞아봐 하나씩 하나씩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얘들아 제발 론진이 론진이 어 나도 안경이야 나 좀 귀여운 거 있는데? 하나 더 나와봐 빠르게 수고해서 갈까 봐 오케이 드디어 나를 할 수 있다 뭔가 하나의 아저씨 하나의 아저씨 하나의 아저씨 하나의 아저씨 오늘의 아저씨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행은 더 좋은데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냥 불닭볶음면이 정말 좋은데 가족렬한 곳은 곧 충족하겠습니다 좌사벨트를 내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을 받아서 영풍몽고에서 원슬리 플래너를 하나 잡고 이것도 쓰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다 옮겨 볼 생각입니다 이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려고요 또 먹고싶은 날씨가 너무 많아서 너무 당황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살짝 이 부분이 하자가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 그의 그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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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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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제민이, 철렁, 롤즈, 마크. 그래서 그 안에 찍어요. 근데 완전 또 연예인처럼 찍었네. 우리 엔시티들 완전 연예인처럼. 미쳤다. 미쳤다. 아, 예쁘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같이 까보자. 하나, 둘, 셋. 철렁! 아, 귀여워. 나 하나 더 있어. 철렁! 완전 웨이션의 축복이네. 하우스 버전 1과 이렇게 캠퍼카디스마스. 짠! 하우스 버전을 아무리 오프라인에서 구하려고 해도 다 매진이 품절이여가지고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스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차가도 안 차가도 안 나오던 비리아폴미 하우스 버전입니다. 폴라로이드는 유타, 유타 맞지? 유타가 나왔고요. 아, 너무 귀여워. 나도 이제.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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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봐야겠다.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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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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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짜리. 짜리, 잽멍, 손 Loose Auto? 와! 미쳤겄낫료! 아 귀여워 우와 나 뭐 이렇게 맛있겠냐? 우와 너무 귀엽잖아 마우스패드 미쳤다 너무 귀엽죠 젠머니 마우스패드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자 그리고 이건 이티자 마스크입니다 잘 안들어갔나? 짜자잔 귀여워라 뭐야 커서 완전 맘에 들어 이게 딱 제 손인데 제 손내로 거의 손바닥만 대박이죠 뭐랄지 정말 딱 좋은 인형 사이즈 크기 얘는 얘를 한번 써줘 씹어볼게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저 솔직히 이거 제가 지금 인형이 너무 많아서 한참 작은 것만 살려 했는데 작은 거에는 이 사이즈가 이 모자 씌우는 것 밖에 없고 이거는 딱 이티자 마스크에서 끼우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두 개를 사야겠다 했는데 너무 잘 사온거죠 자 너무 귀여워 아 세상에 접힌 것 까지 똑같잖아 아 귀여워 너무 예쁘죠 여러분 다시 접힌 것 beta 아니 주로 아니 해막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왜 동네상인가요? 네 아 용앤트 원피아 주자가 있네 야 대박이다. 얘 송찬이야? 역시 대문짝스 송찬아 넌 지금보다 대성할 거야 넌 K-POP계에 한 획에 긋는다 라이즈콜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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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교씨 아니 어떡해 땀을 너무 많이 힘들잖아 아니 어떡해 옷 좀 벗겨봐 땅 닦잖아 지금 화장 지워질 것 같아 어떡해 고문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정신 혼미해지는 거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겼다 민교 대박이다 그렇게 소녀들은 밤이 되도록 민원들 얘기만 했답니다 1층입니다 도시락 도시락 뱅 도시락 도시락 배우기 도시락 도시락 귀엽서 보도카드 이 와중에 야무지게 컬링후라이에서 일반감치로 바꿨습니다